와셋과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4대 과학기술원과 정보출연구기관 등 연구자들의 학회 참석 비용이 회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부실학회에 참여한 과기정통보소관 연구기관과 연구과제 참여자 398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거쳐 출장비 14억 5천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받고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장비 회수는 지난달 내린 직무윤리 위반 징계에 이어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부실학회에 참가한 출연년 연구자 251명에게 주의부터 해임까지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